여수 엑스포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엑스포호의 선장입니다 여수 엑스포호는 바로 이후 엑스포장을 출발합니다 제주문서, 코랄탈이, 남편 경유하여 마리아나 트렌치를 향해 다시 여수로 돌아오는 신미롭고 아름다운 세계 바다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밤에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잊지 않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첫 번째 항해지인, 제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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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도합 주걱지 혹은 많은 물고비들이 서식하고 있는 이 해역은 세계적인 연산호 군락체입니다 코랄트랑이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군로 펼쳐진 산호초 산떡지는 세비에서 가장 풍부한 종이 서식한 이런 계약으로 산호초와 홍수님의 뿌리 등바구니 필리핀 상어, 악어 물보기, 바다 배구, 송배구, 줄무늬 매기, 가우기, 해팔이 배이 북쪽에 서식하고 강좌 배구, 그라운 해파랑, 나비 물보기, 초록 검, 보리새러, 백사고 등이 남쪽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시 드래퍼, 리필 시 드래퍼 같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바다 생물도 이곳에서 볼 수 있죠 투데이 Ziglar 1부장 부인'd자 신비한 해제의 세계를 만끽하고 있군요 흠... 아기고래 동란이가 오늘 밤에 걸렸습니다 어미고래가 안전구절하고 있는 놈이 로봇탈이 일품을 주었습니다 어미고래와 아기고래가 고마워하는군요 나의 near-배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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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의 성원은 남부에 번쩍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이곳은 행기, 물들 추위에 적립된 당신을 많이 살고 있죠 남파선입니다 거친 바닥, 짙은 안개, 폭풍의 미래에 좌절되었을 남파선입니다 이 배에 닿은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변했을까요? 뜨거운 물이 지하로부터 분출되는 이곳은 열수분출봉입니다 열수구에서는 연기처럼 섭씨 350도의 뜨거운 물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든 화학물질들이 박테리아에게 영양분을 제공하여 이들과 거기서 간에 커다란 화학물장에 한 번을 내놓으신다는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이네요 아, 저것이 발광 생물들이로군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아, 저것은 이름으로 영상을 찍고 싶습니다 아, 저것처럼 저의 장소가 다진 것 같네요. 큰일 났습니다. 아주 큰 대화하면서 이제 잡수적으로 공유할 것 같습니다. 거진사는 우리에게 말해야 해요. 잡수적으로 우리의 반대와 우려를 하려. 모집은 잡수적으로 기준을 공부할 게 있습니다. 손가락을 꼭 잡아주세요! 그럼, 참 이상하군요 우즈버가 거기서 공격을 하지 않니? 빠른 순도로 구성하겠습니다 도움보기 아니, 저 고래는 아까 우리가 도와준 어미고래군요? 어미고래가 우리를 도와줬군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래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낼까요? 고래야! 고맙다! 안녕! 고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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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여수방랭의 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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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속 여행으로 색다른 감동을 느끼셨나요? 무사히 여수로 돌아온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여행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수 세계박람회에서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러분, 안녕!